AI 시대에 진입했음을 실감케 하는 뉴스 하나 전하겠습니다. 챗GPT를 이용해서 가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마약사범이 적발됐습니다. 탄원서는 겉보기에는 그럴 듯했지만 어색한 문장에 의심을 품은 검사의 눈썰미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했는지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치소에 있던 A 씨가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섭니다. 지자체 체육회 팀장 명의와 지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A 씨가 지자체의 청년위원장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체육회 팀장은 A 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지장도 A 씨가 직접 찍었습니다. 당내 불미스러운 일조차 정의라는 명목으로 홀로 싸웠다는 어색한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서술이 되어 있어서 디테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상 적게 본 검사가 수사해 보니 A 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로 만들어낸 문서였습니다. 체육회, 공익활동, 당내 경선 문제 해결 등 키워드를 넣고 탄원서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제가 직접 챗GPT에 A 씨가 사용했던 검색어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15초도 안 돼 530자 분량의 탄원서가 뜹니다. 검찰은 A 씨가 가짜 탄원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